구다라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한반도의 국가입니다. 모두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는 없는 백제의 발자취가 일본에는 약 400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38년간 일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백제 유적지를 찾아낸 곳들입니다. 저는 한 곳 한 곳 찾으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모르고서 남에게 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백제의 역사를 구다라의 역사를 공부한 훌륭한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국수적인 잘못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학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한의를 왕래하면서 일본 속의 백제, 일본 속의 구다라를 찾아내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사람의 공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이 이어지는 한 백제를 찾을 것입니다. 많은 백제를 찾는 가운데 저에게 힘을 준 것은 사실은 일본 아키도 천왕입니다. 이분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말한 역사책, 속일본기. 이 속일본기라는 역사책은 일본 역사의 정사입니다. 왕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 석이라는 역사책이 있고, 그 최초의 역사책은 보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석이 712년에 나왔고, 일본 석이. 이것은 석이 720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은 이 최초의 역사책을 쓴 사람은 백제 사람입니다. 암말려라는 백제 왕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본 왕실에서 있으면서 썼습니다. 암말려. 역사책에서는 태암말려로 체리됩니다. 그래서 일본말은 오노 야스마로라고 합니다. 이분이 최초의 역사책을 썼습니다. 고사기. 그리고 일본 석이를 일본에 있는 백제 계열의 왕자들과 함께 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여러 역사학자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차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왕실이 백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본인들과의 우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일본에 건너가서 350명 이상의 일본인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백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 큐슈에 구마모토현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도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오사카에서 했습니다. 일본 속에 백제를 강연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반항을 하거나 나쁜 소리를 할 것 같이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면 저에게 몰려들 와서 질문을 합니다. 궁금했던 것을.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들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백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뿌리를 찾자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에 만나요. 아멘